곡물 파스타요. 아, 곡물 파스타. 곡물 고울이랑 샐러드 파스타. 텀블레는 한식을 많이 먹어요. 파스타 많이 먹어요. 파스타 제일 많이 먹어요. 메밀면, 들기름 막국수. 일주일에 무조건 3번 이상 먹는 거거든요. 요즘에 가끔 편식 아니면 편식을 하다 보니까 먹는 거를 찾는 약간 그런 재미가 있는데 들기름, 메밀국수. 많이 먹어요? 네. 콩밀팡, 콩밀팡. 고맙습니다. 들깨순두부, 당, 된장, 톱밥.